잉어TV 토목시공기술사 공부 181코스 52일차 공부 메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한마디 어제의 자기 자신과 경쟁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했나요? 어제의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나요? 시험날까지 어제를 딛고 계속 나아지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사까지 도달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공부하면 돼요? 잉어교제 만들기 프로젝트 3개 강의 청취하시고 관련 강의 내용을 서브노트에 정리해봅시다 단, 무작정 필사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유한 교제나 자료에 추가 내용 그리고 현장 경험 사례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봅시다 철근의 방식, 거푸집과 동발이, 대형 거푸집 공법 오늘의 공부 확인 질문입니다 시스템 동발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만 끝!